교수의 절개를 지킨 길씨녀 길정녀는 서관 영변사람이다. 아버지는 영변부의 향관이었고 길씨는 그 서녀였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뜨자 길씨는 숙부에게 의탁했는데 스무살이 되도록 시집까지 못한 채 길쌈과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렸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인천 땅에 신명희라는 산비가 살았는데 소시적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 어떤 노인이 대여섯 살 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여자아이 얼굴에 입이 열한 개나 있는 게 아닌가? 신생이 깜짝 놀라자 노인이 말했다. 이 아이가 훗날 자네의 배필이 되어 해로할 걸세. 꿈에서 깬 뒤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여겼다. 신생은 만 살이 넘어 부인을 잃었다. 살림을 맡았던 사람이 세상을 뜨고 나니 마음이 철양했다. 몇 번이나 철을 들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어긋나 성사되지 않았다. 마침 친구가 영변 부사로 나가게 되어 신생도 함께 영변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꿈속에서 보았던 노인이 또 꿈에 나타났다. 이번에도 입이 열한 개인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미 장성에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자네에게 보내야겠네. 신생은 더욱 괴이하게 여겼다. 그때 내야에서 골 아전에게 세마포를 사오라고 시키자 아전이 말했다. 여기 향관의 딸이 짠 세마포가 이 지역에서는 치상품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짜고 있는 것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윽고 세마포를 사왔는데 참으로 가늘고 곱게 짠 물건이라 접으면 사발 안에 다 들어갈 정도였다. 정갈하고 정교한 솜씨가 세상에 드문 것이어서 신기하다고 찬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신생은 향관의 딸이 서녀임을 알고는 문득 처불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집과 가까이 지내는 마을 사람을 찾아 두터운 교분을 쌓은 뒤 중매를 부탁했다. 여자의 숙부가 좋아하자 신생은 당장 폐백을 준비하고 예를 갖춰 그 집으로 갔다. 여자는 길쌈을 잘할 뿐 아니라 용모와 자태가 매우 아름답고 행동거지도 단하해서 완연히 서울 높은 벼슬아치 가문의 법도가 있었다. 신생은 바라던 것 이상이라 매우 기뻐하며 그제 열한 개의 입이 길할 길자를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이 정한 인연에 깊이 감사하며 부부간의 정과 의리가 더욱 돈독해졌다. 신생은 몇 달을 더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길씨에게는 머지않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이리저리 얽매는 일이 많아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길이 멀고도 멀어 소식조차 끊어졌다. 길씨의 친척들은 더 이상 신생을 믿을 수 없다고 여겨 몰래 돈을 받고 길씨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로 의논했다. 길씨는 몸가짐을 더욱 단정히 해서 집안 마당에 나올 때에도 반드시 주의했다. 길씨가 살던 고을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운산땅인데 길씨의 당숙이 운산에 살았다. 이때 젊은 무관인 운산사또가 첩을 두고 싶어서 고을 사람들에게 마땅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다. 당숙은 길씨를 첩으로 들이고자 관해에 드나들며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혼례식 날짜까지 정했다. 당숙은 또 사또에게 비단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달라고 청해서 길씨에게 혼례식 날에 입을 옷을 짓게 하겠다고 했다. 마침내 당숙이 길씨의 집을 방문해 정답게 안부를 묻고 나서 말했다. 우리 아들의 혼례식이 다가오는구나. 집 옷을 지어야 하는데 집에 옷 지을 사람이 없으니 네가 잠시 와서 도와줬으면 한다. 길씨가 대답했다. 서방님이 지금 가명에 와 계셔서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답니다. 당숙님 댁이 비록 가깝지만 다른 고을인지라 제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당숙이 말했다. 신생의 승낙을 받으면 허락하겠느냐? 길씨가 말했다. 네.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생의 편지를 거짓으로 꾸며 썼다. 친척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써 어서 가서 도와주라는 내용이었다. 그때 상서 조관빈이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신생이 인척지간이어서 가명에 와 머물고 있었다. 당숙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생이 오지를 않자 신생이 길씨를 버린 것이라 여기고 이런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길씨는 가짜 편지를 받고는 어쩔 수 없이 당숙의 집으로 갔다. 길이를 재서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며 며칠을 보냈으나 당숙집의 남자들과 이야기 한 번 나누는 법이 없이 오직 옷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다. 하루는 당숙이 사또를 초대해 길씨를 몰래 엿보게 해서 자기 말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길씨는 사또가 그 집에 온다는 말을 들었으나 속 사정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밤이 되어 등불을 켜자 당숙의 맏아들이 길씨에게 말했다. 누이는 항상 벽을 향해 앉아 등불을 켜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 날 고생했으니 잠깐 쉬면서 나하고 얘기 좀 해. 길씨가 말했다. 나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다 들리니까요. 맏아들이 웃으며 다가와 길씨의 몸을 끌어당겨 돌려앉히려 했다. 그러자 길씨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말했다.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남녀가 유별하거늘 왜 이리 무례하세요? 이때 사또가 창문 틈으로 엿보고 있다가 어렵사리 길씨의 얼굴을 한 번 보니 매우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길씨는 화가 그치지 않아 창을 열고 나왔다. 뒤체로 가서 앉아 있으려니 더욱 분통이 터졌다. 그때 문득 창밖에서 어떤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예쁜 여자는 난생 처음 보누먼. 서울의 미녀라도 대적하기 쉽지 않겠네. 길씨는 그제야 그 사람이 사또임을 알고는 가슴이 벌렁대더니 기가 막혀 까물어쳤다가 한참 뒤에야 깨어났다. 이튿날 길씨가 하던 일을 뱅개치고 급히 돌아가려 하자 당숙이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고 말했다. 신생이란 사람은 가난하고 나이가 많아서 머지않아 저승사람이 될 게다. 게다가 집도 매우 멀어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 너는 버림받은 신세가 된 게 틀림없다. 너처럼 젊고 아름다운 아이가 부잣집에 시집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고울사또는 젊고 이름난 무관이라서 앞길이 구말리이거늘 너는 왜 바라볼 곳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평생을 그르치려 하느냐. 당숙은 감원이서를 늘어놓으며 달래기도 하고 으르기도 했다. 그러나 길씨는 그럴수록 더욱 분하고 성이 나서 매서운 말로 꾸짖으며 선여로서 지켜야 할 도리도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숙은 뾰척한 수가 없는 데다 사또에게 죄를 얻을까 두렵기도 했다. 그리하여 아들들과 모의해 함께 길씨를 붙잡아 앞뒤에 서서 밀고 당기며 곁방에 가두었다. 튼튼한 자물쇠를 채우고 음식만 겨우 넣어주며 홀레식 날까지 기다렸다가 사또에게 강제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길씨는 방 안에서 목나 울고 큰 소리로 욕하며 며칠 동안이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몸이 여위고 기력이 떨어져 아무 기운이 없었다. 곁을 보니 방 안에 생마가 많이 있었다. 길씨는 생마로 가슴에서 다리까지 온몸을 꽁꽁 동요매 겁탈당하는 일을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마음을 바꾸었다. 흉악한 놈들의 손에 헛되이 죽느니. 이놈들을 죽인 뒤 나도 목숨을 끊어 원한을 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길씨는 처음 방에 갇힐 때 아무도 모르게 허리춤에 식칼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다. 계획이 정해지다 길씨가 당숙에게 말했다. 당숙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매우 기뻐서 밥과 맞춰온 반찬을 문틈으로 연이어 넣어주며 지극 정성으로 길씨를 달랬다. 이틀 동안 잘 먹어 기력을 되찾고 나니 바로 그날 저녁이 홀레식이었다. 사또가 사랑채에 도착하자 당숙이 비로소 곁방문을 열고 길씨를 나오게 했다. 길씨는 방문 안쪽에 몸을 바짝 부추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식칼을 들고 뛰쳐나왔다. 앞에 서 있던 당숙의 맏애들을 칼로 찌르니 맏애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길씨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마주치는 이가 있으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좌충우돌 칼을 휘두르니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땅에 가득했으나 감히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었다. 사또는 그 광경을 보더니 넋이 나가고 간이 떨어져 문 밖으로 나갈 겨를도 없이 방 안에서 문고리만 꼭 붙잡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길씨가 문을 걷어차고 손발을 다 써서 있는 힘껏 치자 방문이 다 부서졌다. 길씨가 온갖 말로 사또를 호되게 꾸짖었다. 네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래 사또가 되었으면 온 힘을 다해 백성을 보살펴 임금님께 보답할 생각을 했어야 옳다. 하지만 지금 너는 백성에게 포악을 부리고 여색이나 밝히며 고울에 흉악한 백성과 결탁해서 사대부의 소실을 겁박하고 있으니 이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오.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나는 어차피 네 손에 죽을 운명이니 너를 먼저 죽이고 난 뒤에 목숨을 끊겠다. 사나운 말이 칼날 같고 매서운 기운이 눈소리 같았다.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사방에 진동하니 구경꾼이 몰려와 그 집을 백겹이나 둘러쌌다. 혀를 차며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분에서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 당숙 부자는 숨어서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사또는 방 안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거듭 절하며 애걸했다. 부인이 이처럼 굳은 지조를 지닌 분인지 모르고 못된 자에게 속아 이 지경에 이르렀소. 저자를 죽여 부인께 사죄하려 하니 제발 나를 용서하시오. 사또는 즉시 아전을 시켜 당숙을 잡아오게 했다. 당숙이 끌려오자 말 한 장에 앉힌 뒤 성이 나서 욕을 하며 곤장을 매우치고 무릎을 짓밟았다. 당숙의 피와 살이 어지러이 흩어지기에 이른 뒤에야 사또가 겨우 방문 밖으로 나와서 부리나케 말을 몰고 관하로 돌아갔다. 이때 이웃사람이 길씨의 집에 소식을 전하자 그 집에서 즉시 와서 길씨를 데려갔다. 마침내 신생에게 달려가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리니 평안감사도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분노했다. 당시 영변 부사는 무인 출신이어서 운산사또의 부탁에 따라 길씨가 칼을 뽑아 사람을 찔렀다고 가명에 보고하고 엄중한 벌로 다스릴 것을 청했다. 감사는 영변 부사에게 공문을 보내 엄하게 꾸짖고 즉시 조종에 글을 올려 운산사또를 파직하고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감사는 또 당숙 부자를 붙잡아다가 형장을 쳐서 엄하게 신문하고 외딴 섬으로 귀양보냈다. 그러고 나서 하인들을 보내 길씨를 가명으로 맞이해 온 뒤 크게 칭찬하고 후한 상을 주었다. 신생은 길씨와 함께 즉시 서울로 올라가 아현에 살다가 몇 년 뒤 인천 이 집으로 돌아갔다. 길씨는 집안일에 힘써 마침내 집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니 더욱 현명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다.